네, 그럼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노력에 대해서, 정정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건전한 판단, 선법, 불선법에 대한 건전한 판단, 저는 이것이 우리 출가자로서 가장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다. 그래서 우리가 선법, 불선법의 문제는 우리 출가자들이 항상 유념하고 있어야 되고요.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될 그런 문제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고유성질이라는,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210이 좀 맨 밑에 보면, 맨 마지막 문제를 보면 물론 아비담마는 고유성질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도입하여 제법을 엄정하게 분사하고 분류하고 있지만, 이렇게 했으면 되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고유성질이라는 새로운 용어라고 했죠. 그래서 고유성질, 중국에서 자성으로 옮긴 사바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경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중국에서는 자성으로 옮겼습니다. 경뿐만 아니고 제가 찾아보니까 빨리 삼장에는 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경장, 율장, 논장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중요한 용어거든요. 우리 불교 역사에 보면, 그렇죠? 우리 자산공상,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렇죠? 여기다가 사바와 락샤나를 붙이면 고유성질이라는 특징, 이래 되잖아요. 불교 역사에서 법을 정리할 때도 고유성질을 가진 것을 정리하고, 제일 중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빨리 삼장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부터 나타나는가 하면, 주석서 문헌에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주 놀랍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빨리 그거로 보면 적어도 빛이 3세기 이후, 그렇죠? 문자로 정착된 것을 보면 훨씬 더 뒤에죠. 문자로 정착된 것을 보면 AD, 4세기 이때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북방에서도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아하면 나타나지 않고, 이것도 주석서나 북방, 특히 구사롱 같은 데 있잖아요. 이런 데서부터 나타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래서 아비달마에서 법이 뭐냐 했을 때 사바와를 가진 것, 자성을 가진 것, 고유성질을 가진 것, 이렇게 정의하잖아요. 이렇게 정의하는 이때부터 어떻게 보면 불교사에서 보면, 대 논쟁이나 여러 경론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 경론이 벌어지고 있는 그 초점에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바와입니다. 자, 정통파에서, 아비달마 여기에서 자성이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성 이런 게 일어나면서 뭐를 주로 비판하고 나옵니까? 이 자성이 있다는, 이 자성을 비판하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잘 알다시피 반야부에서는 뭐를 계속 강조합니까? 그래서 공이고 무자성을 강조하자는 거죠? 됐죠? 무자성. 사바와에 대한 무자성. 앞에 문자를 붙여요. 그러니까 니스 사바와랍니다. 니스는 부정접수자라고 그랬잖아요. N입니다. 부정접수, 니스를 붙여요. 니스 사바와라고 그랬죠. 무자성.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야 중간에 이러봐도 계속 무자성을, 예를 들어서 중론을 봐도 계속 무자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벌써 뭡니까? 아비달마에서 자성이라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반야 중간에서 그거를 무자성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그렇죠? 그래서 불교 역사에서 보면 이게 다 역사적인 맥락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은 뭐하지만 반야 중간이 아무리 초기 불교와 똑같은 시대에 예를 들어서 쓰레졌다 예를 들어서 일부에서 주장하듯이 그걸 할라 해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언어를 갖고 봐버리면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게 덜톡 나쁩니다. 왜? 자성이란 말은, 무자성이란 말은 어떻게 됩니까? 자성이란 말이 있기 때문에 나온 말이잖아요. 맞죠? 상식 중에 상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주석서나 아비달마 문헌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됐죠? 반야 중간은 이 한 그거를 봐도 그거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이건 뭐 세계 모든 불교학자들이 인정하는 거고 그렇죠? 이 단어 하나만 갖고 봐도 그렇다면 그런데 우리 반야 신경을 보면 무자성이 안 나타나지요? 그렇죠? 조견 오온 개공 도일체국 이래 돼 있죠? 현장선님이 한문으로 옮길 때 그렇죠? 조견 오온 개공 도일체국 있습니다. 그런데 산스크립트 원전을 딱 갖다 놓고 보면 있잖아요. 그 자성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그게 나오니까 제게는 말하겠지. 이제는 제가 말하는 방법을 잘 알겠죠. 그렇죠? 뭐를 해놓고 싹 요래 할 때는 뭡니까? 분명히 뭔가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제 이야기는 억수로 저는 단순 무식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나오는가 아마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거죠? 조견 오온 개공 도일체국 조견 오온 개공에도 오온 자성공 이래 나옵니다. 원어로 보면. 됐죠? 조견 오온 개공이 아니고 조견 오온 자성공입니다. 됐죠? 오온의 스와바어라는 말이 원문에는 딱 나옵니다. 그런데 현장선이면 여기서 자성이란 말을 무자성의 말을 딱 빼버리고 조견 그냥 오온 개공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오온 자성공이 아니고 오온 개공 이렇게 옮겨버린 겁니다. 됐죠?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는 반냐부의 경을 액기스를 딱 모아 놓은 반냐부 신경에도 이 자성이란 말은 부정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됐죠? 그죠? 그만큼 우리 반냐부의 경들은 이 무자성에 속된 말로 목을 매다는 겁니다. 왜? 이제 찬스거든요. 야, 너희 법이 자성이 있다고 했지?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아군 법유를 위한 게 너희는 소성이야. 이래서 계속 그거를 단지를 걸고 나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 자성이라는 경우는 제가 시간에 비해서 말 못 드렸는데 불교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자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갖고죠? 또 이걸 갖고 하면 또 유식과 또 우리 반냐부잖아요. 중간학파와 유식학파 사이의 경적도 이 문제를 가지고 또 진지하게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반냐부의 경에도 이 자성이란 말을 강조해서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 데피니션이 정확하게 그죠? 정확하게 아비달마나 주세스 문헌하고 똑같은 데피니션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살펴봤죠? 그죠? 지난번에 살펴본 게 바로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 보면 213쪽에 150번 주에 그죠? 됐죠? 그 위에서 보면 첫 번째 문단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반냐부에서도 자성은 강조되고 있다. 이랬죠? 그죠? 그래서 저자가 시베터로 확인한 것이다. 지난번에 읽어봤습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자성은 색수상행식의 각각이 왜 이걸 색이라고 수라고 상이라고 행이라고 식이라고 하냐. 각각의 고유 성질에 따라서 그렇게 정의한 겁니다. 그죠? 됐죠? 그래서 여 변해시 색자상. 그거 나오잖아요. 밑에 읽어보면 그렇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전부 공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공상은 뭡니까? 무상고무아. 됐죠? 됐죠? 이 공상 보면 주에서 보면 그렇죠? 150번 주에서 보면 밑에서부터 두 번째 줄입니다. 공상위 일체법 공상에서 그죠? 여 고시 유료법 공상. 고가 나오고요. 무상시 무의법 공상. 무상이 나오고 공무아시 일체법 공상. 됐죠?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무상고무아가 공상으로 다 나오죠? 그죠? 이런 걸 볼 때 그죠? 모든 불교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자상공상을 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죠? 특히 우리 유식 그 다음에 특히 우리 화음에서도 그죠? 그 용어만 달리 쓰죠? 이 자상공상의 문제는 화음에서도 엄청나게 중요한 그거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됐고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해체해서 보기 또 한 이야기 또 하고 또 한 이야기 또 합니다. 그죠?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는 또 제가 하나 또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213쪽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입니다. 그거 보면 게다가 초기 불교의 기본 수행 용어인 위빠사나야말로 해체해서 보기다. 됐죠? 위빠사나로 이렇게 분해되거든요. 위빠사나는 위빠사나입니다. 빠사나는 본다는 말입니다. 루터는 드러시하고 드러시하는 영어로 말하면 투시입니다. 됐죠? 본다는 말입니다. 위는 분리접도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분리해서 본다. 그런 의미입니다. 기본 의미가. 위빠사나의 기본 의미가 분리해서 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해야말로 뭡니까? 해체해서 보기죠. 뭐로 분리해서 봅니까? 법돌로 분리해서 뭐를 봅니까? 무상고 무화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위빠사나의 정의는 후대 모든 주석서 문헌에서 무상고 무화를 통찰하는 것. 이거를 위빠사나라고 합니다. 됐죠? 그런데 우리는 후대에 오니까 위빠사나 하나의 수행의 테크닉으로만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원래적인 의미는 위빠사나는 반냐와 동의입니다. 무상고 무화를 꿰뚫어보는 것. 통찰해보는 것. 그거를 위빠사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가서 또 사마트 위빠사나 할 때 나오겠지만 우리 위빠사나는 남방에만 통용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요새 하도 위빠사나 일상일 것이죠. 특히 선방에 다니는 분들은 거부 반응을 가진 분들이 조금 있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거부 반응을 가지고 안 가지고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불교 수행은 초기에서부터 사마트 위빠사나가 불교 수행의 핵심입니다. 초기에도 도체에서. 다음에 한번 봅시다. 여기 나오거든요. 그렇고.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됩니까. 중국에 넘어와서 이 사마트 위빠사나가 중국에서 뭐로 번역됐습니까? 그렇죠. 직환으로 번역됐습니다. 직환 수행이야말로 중국 불교를 풍미하던 대표적인 수행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불교 수행법이기 때문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 직환 수행에서 중국에 들어와서는 천태지관, 마하지관 이렇게 해서 직환이 풍미를 냈잖아요. 이 직환 수행이 널리 퍼지고 풍미를 하니까 이걸 토대로 해서 생긴 게 뭡니까? 가나선 아닙니까? 제 얘기 틀렸습니까? 맞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환 수행이고. 그다음에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다음에 가서 합시다. 자꾸 시간이. 어쨌든 이게 한국 불교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선종에서. 우리 한국 불교 선종에서 최고로 꼽는 가르침 책이 뭡니까? 첫째. 육조당경이죠. 둘째가 뭡니까? 이거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면 서인들 지금 한국 조계종 가나선 수행하는 사람들은 아이라고 빼기 이야기할 수 없어요. 육조당경하고 뭡니까? 물론 서장도 중요합니다마는 서장은 좀 후대에 생긴 거고요. 더 중요하게 취급하는 게 있어요. 천태지관은 아니잖아요. 우리 한국 선종에서는. 그렇죠? 뭡니까? 정자가 하나 들어갑니다. 그래. 정도가 가잖아요. 맞죠? 제 얘기 틀 씁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서인들 중에 정도가 외우는 서인들이 있어요? 저는 마을에 있을 때 이거 다 외웠어요. 지금 다 까먹고 싶었습니다. 마을에 있을 때 저는 마을에 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화두에 확가닥 이렇게 했다고 그랬죠. 실제로 그랬어요. 그래갖고 마을에 있을 때 어떤 스님한테 배우기도 했고요. 저한테 화두 준 스님한테 배우기도 했고 우리 법회에서도 그 스님 모시고 정도가도 배우고 그랬거든요. 정도가 저랑 우유 한도인 부재망상 불구진 무명실성 적불성 환화공신 적법신 이 정도는 모르면 안 돼요. 정말 다 외웠습니다. 지금 다 까먹어서 그렇지. 그런데 이 정도가 지은 스님은 누입니까? 영가현각스님이죠. 영가현각스님은 누구한테 인가받았습니까? 육조현흥스님한테 인가받았잖아요. 육조스님 제자 중에 보면 어떻게 보면 육조단계에 보면 최고 화끈하고 멋있는 스님이죠. 그렇잖아요. 딱 가서 무상이 신속합니다. 무상이 본래 없는 줄을 봐주기로 한 거. 딱 깨달을 버렸잖아요. 이미 깨닫고 갔지만은 그렇죠? 그 한마디에 딱 개합해버렸잖아요. 그러고 저랑 볼일이 끝났으니까 인가받았으니까 개합을 해버렸으니까 절하고 가니까 너무 빠르지 않는가 수자 요새 말하면 너무 빨리 안 가는가 한마디하고 절하고 가버렸냐 중국이 얼마나 너릅니까? 그 멀리서 그냥 가버렸냐니까 본래 빠르고 더듬기고 있냐고 또 뭐 이라고 그러고 하니까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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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하룻밤만 자고 가라고 우리 육조선님이 사정했잖아요. 맞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일숙각이라고 그러잖아요. 깨닫고 하룻밤 자주고 왔다는 겁니다. 육조선님이 속된 말라면 불상해서 하도 잡아 사서 야 수자 하루만 자고 가게 이래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하루 자주고 왔다고 그럽니까? 그만큼 뛰어난 선님이고 그죠? 정도가 보십시오. 그죠? 최고의 뭐 우리 선종에서 최고의 그걸 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곡입니다. 욕이 이제 욕입니다. 이 정조갈진 영가현각선님이 뭐에 달통한 선님입니까? 천태 지관에 지관수행에 달통한 선님입니다. 수행은 그거로 했고 깨달았고 인가를 여기서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선님이 정도가도 남겼지만 또 남긴 문헌 문집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선종 영가집입니다. 이게 우리 불광출판사에서 출판이 됐고요. 저는 말해줄 때부터 몰라요. 이 책하고 저는 그때 화두 받기 전이거든요. 1학년 때였는데 1학년 때 그때 대문령 교화부 차장을 맡아갖고 그때 부장선님이 부장 보던 분이 잘 아는 것 같지 그때부터 1학년 때부터 저는 예불하고 목닥치고 법회 그거 하고 오만거 다 했어요. 천수경 예불 1학년 때부터 다 했어요. 저는 그때 배운 거 거미청 갖고 지금도 이렇게 그죠? 그거 하거든요. 그래야 하는데 그때 혜읍선님이라고 우리 선종 영가집이 있지 않으죠? 이거를 한국에서 최초로 번역한 선님입니다. 혜읍선님이라고 했습니다. 이 선님이 정말 이거 번역하고 2년인가 3년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정말로 우리 돌아가신 운허선님이 인정한 정말로 그 번역에서는 훌륭한 선님이라고 그렇게 됐거든요. 그 선님이 그때 법무사가 계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가서 훌륭한 선님이다 이래 해가지고 법사선님을 모셔오잖아요. 거기 교화부장 해야 될 주거기잖아요. 그래서 이래가지고 모시고 와서 법문을 들었거든요. 막 수록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님이 그때 막 번역해서 나온 책 선종 영가집 세 권을 가지고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양대가 제가 모르겠어요. 저한테 법회를 진행하고 맡아서 하니까 우리 회장한테 하나 주고 저한테도 하나 줬어요. 뭔 것도 모르고 받아가지고 그 표지를 앞에 그걸 누가 생각하면 돌아가신 우리 일탈선님 거기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나옵니다. 선종 영가집이라고 선종 영가집 본 분들 있죠? 없나요? 어디서 한번 보십시오. 또 지가 봤다고 또 자랑한다. 그죠? 그래가지고 그걸 얻어갖고 집에 가서 봤는데 억수로 어렵더라고요. 어려운데 이상하게 했잖아요. 그죠? 그 책을 못 놓겠더라고요. 뭔가 이상한 매력이나 마력이나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번역한 글을 이렇게 읽고 그 다음에 그게 또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출가해가지고 군대 가서 있잖아요. 그 책 가져가가지고 계속 그것만 봤어요. 그래서 이 선종 영가집이 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수행을 열 단계로 나눠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앞에 1, 2, 3품은 10품으로 되어가 있는데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1, 2, 3품은 개의 관계되는 개정애로 나눠서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사품의 제목이 뭔가 하면 그죠? 사마타의 개송입니다. 사마타가 뭡니까? 지관할 때 그 지가 바로 사마타잖아요. 그죠? 됐죠? 제 사품의 제목은 그죠? 비팔사나의 개송입니다. 비팔사나 비팔사나는 뭡니까? 위빠사나죠. 그죠? 제 육품의 제목은 우필차의 개송입니다. 우필차가 뭡니까? 우패카 우리 제가 평온으로 옮기는 사로 옮기는 거 있죠. 버릴 사자로 자비희사할 때 그 사자 그거를 원으로 보면 우패카고 그거를 중국에서는 우필차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이 선종 영가집의 딱 핵심이 있잖아요. 딱 깨달아 들어가는 방법으로 핵심으로 이야기하는 이 세 개입니다. 한문으로 온 거면 지관사 있잖아요. 이 세 가지를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뒤에 좀 이런 게 놀랍습니다. 그런 게 뭡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마타 비팔사나는 남쪽에서만 유행인 거 절대로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존중하는 정도가를 지은 영가 선임이 강조하고 강조하고 있는 수행법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섣불은 우리 뭡니까? 판단이 있잖아요. 앞서가는 고정관념 이런 거는 가지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수행하시는 분들은 마음을 활짝 열고 이런 거 다 우리 불교사회에서는 중요한 이런 걸 다 받아들인다고 해서 내가 화두 참고가 안 된다면 그건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 협소한 거 아닙니까? 저도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정말 그랬습니다. 아주 협소했고요. 읽어보고 책 같은 거 나 지금 생각하면 오삭오삭합니다. 뭐 책은 읽어보니깐 그것도 유명한 책이었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인데 읽어보니깐 관하선하고 뭐가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그 책을 차라리 태웠으면 좋지요. 쫙 깨서 있잖아. 그죠? 쓰레기통을 갖다 버려버렸어요. 그게 지금까지도 내가 했던 여러 가지 잘못 중에 하나로 지금까지도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성질은 가라지 마십시오. 아니면 그냥 내가 하고 그런 거 다르거나 벌써 그것도 놔두면 되지. 그죠? 성질 더럽지 더럽게 생겼죠. 요새는 억수로 좋아졌습니다. 제가 그죠? 제가 생각해도 억수로 좋아졌어요. 그때 옛날에 선빵대기고 화두일 때는 그랬잖아요. 그렇게 다 이해갑니다. 화두를 들고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성질이 점점 날코러지잖아요. 그리고 딴 게 이만큼 못 들어옵니다. 또 이야기 시간 예? 예? 그러니까 자성은 사바와고요. 여기서 상은 여기서 사바와에다가 락샤나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빨리로 하면 락하나거든요. 락하나는 특징이란 말이고 이것을 중국에서는 다 상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요래에 옮길 때는 이거를 그냥 자상 이렇게 한 겁니다. 됐죠? 그죠? 하나만 나올 때는 그냥 자성으로 옮겼고요. 자성은 고유 성질이고 자상은 고유 성질의 특징이고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옮기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두리뭉실하게 했잖아요. 어떤 때는 사바와 락샤나도 그냥 고유 성질이라고 옮겨버리고 그래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구분하면 자성은 사바와 사바라는 요 하나의 번역이고 자상은 사바와 락하나의 번역입니다. 그래서 고유 성질이라는 특징 고유 성질의 특징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보편적 특징을 공상이라고 하고 고유한 특징 고유 성질의 특징을 자상이라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락샤나가 락하나가 들으면 특징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상이 된다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그래서 이런 걸 위빠사나는 단어가 나왔었는데 말씀드렸습니다. 거부 반응을 가질 필요가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가 추앙하고 존경하는 중국의 큰 스님들이 대부분이 초창기 있잖아요. 육조스님 그 이전 이후 전부 전부라면 업회가 있지만 대부분이 다 위빠사나 수행을 하신 분입니다. 됐죠? 그렇게 받아들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해체해서 보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214쪽입니다. 중요한 부분만 듬성듬성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214쪽 두 번째 문단에 보면 한국불교에서는 초기불전에서 가장 절실하게 말씀하시는 해체해서 보기가 빠져버린 듯하여 실로유가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됐죠? 그 밑에 부분은 불성여래장 제가 좀 비판하는 부분인데요. 그런 것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해체해서 보기를 강조했고 그 다음에 215쪽에서는 그렇게 하면 무상고 무화가 드러난다는 것. 그리고 이 무상고 무화라는 세 가지 특징은 이미 초기경에서 아주 강조하고 있고 우리가 잘 아는 법구경이 있잖아요. 법구경에서도 이 구절은 강조돼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구경 215쪽 제일 밑에 법구경을 비유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어떤 법이든 유의법들은 모두 이 무상고 무화라는 세 가지 공통되는 성질을 가진다는 것이 초기불교와 아비담마의 특징 중의 특징이다. 그래서 모든 형성된 것은 무상하다. 재행무상이잖아요. 모든 형성된 것은 괴로움이다. 재행개고고요. 모든 법들은 무화다. 재범무화라고 법구경 227번 괴송하고 277번에서 279번 괴송해서 이렇게 이야기 되고 앙구 따른 니까야 마침한 니까야 등등에서도 이렇게 재행무상 재행개고 재범무화 이렇게 강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걸 보면 되고요. 그 밑에는 앞에서 다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217쪽입니다. 217쪽에 들어가면 자상을 통한 공상의 확인 이것이 초기불교 특히 아비달마불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수행방법이다. 그래서 자상을 통해서 공상을 확인해 들어가는 과정 자상은 뭡니까 각 법이 가진 고유성질 그래서 우리가 일체법을 여러 가지 법들로 해체해서 보면 그 고유성질이 분명히 드러나고 그 고유성질이 드러나면 그 고유성질의 가장 큰 보편적인 특징은 무상고무와 특히 무상입니다. 그래서 무상을 찰라로 이야기한다 했죠. 그래서 우리가 법들로 해체해서 하면 드러나는 법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찰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찰라의 설명은 뒤에 또 나오기도 합니다. 사바와라는 제 이야기는 말이 안 나온다. 이겁니다. 사바와라는 언어가 안 나오지 초기 불교에서 이미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법소에서 나오는 탐진치 자해 연민 이런 거는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고유성질을 가진 것이라고는 정의를 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비달마나 주석서의 몫이 돼서 아비달마에서 주석서에서는 이런 탐욕과 성냄이 왜 다른가 이런 논의는 초기경에서 없습니다. 그냥 탐욕 성냄 어리석음 탐하지 않음 성내지 않음 어리석지 않음 이런 말만 나올 뿐이지 부처님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가 이건 데피니션을 하고 있지 않다 이겁니다. 그러면 데피니션을 정의하고 있지 않는 것은 당연히 우리 후대 주석서나 아비달마의 몫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아비달마에서 왜 다르냐 고유성질이 자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정의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건 당연합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제 이야기는 단어가 안 나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성이라는 사바와라는 단어가 초기경에서는 초기경 어디에도 안 나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상을 통한 공상의 확인 이렇게 정의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17쪽 중간에 보면 이 가운데 특히 남북방 아비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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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비달마는 자상을 통한 공상의 확인이라 정리된다. 제가 여기서 자꾸 보면 아비달마라는 말도 쓰고 아비달마라는 말을 같이 쓰죠. 하나는 쓰셨는데 두 번 같이 씁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정확성을 개화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비달마라는 말은 빨리 이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자부 아비달마 체계를 이야기할 때는 저는 아비달마라는 말을 씁니다. 됐죠? 그럼 아비달마는 어디에서 쓰던 언어입니까? 빨려 전통에 있는 상자부 남방 불교에서 쓰던 용어가 아니고 북방 불교에서 쓰던 용어라는 겁니다. 됐죠? 특히 북방 서릴체유부 있잖아요. 서릴체유부를 비롯한 북방 모든 불교는 산스크리트를 기본 언어로 채택했잖아요. 그래서 아비달마 하면 북방의 아비달마 체계를 이야기하는 특히 서릴유부 체계를 이야기하는 거고 아비달마 하면 그래서 제 나름대로 그냥 하나만 써버리면 혼동돼 버리지 않으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아비달마 아비달마를 구분하고 있고 점점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한테서는 점점 정착이 되어가고 있는 거기입니다. 그래서 자상을 통한 공상이 확인이라 정리된다. 고유 성질의 특징에 따라서 법들을 분류하고 이들 가운데 특정법의 무상이나 고나 무화를 통찰할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등등했고 물론 217쪽 맨 마지막 문단입니다. 물론 북방 아비달마 책의 가운데 가장 강력하였던 서릴체유부는 모든 것은 존재한다. 사로함 아스티입니다. 사로아스티입니다. 그래서 일체유르기 때문에 일체유를 강조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존재성 있잖아요. 특히 고유 성질을 강조하기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가 붙인 이름입니다. 자신 있게 서릴체유라는 사실 서릴체유부는 상당히 비불교적인 언어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채택한 극입니다. 이름입니다. 스스로가 서릴체유부라고 부른 겁니다. 남들이 비하에서 붙인 게 아니고 자기들 스스로가 서릴체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릴체유부라는 명칭이 보여드리듯이 이거는 제법의 자상 즉 고유 성질을 확인한 것을 엄청나게 강조했다. 그리고 자신 있게 했잖아요. 특히 구사는 그렇습니다. 제법의 여러 모습들을 아주 엄정하게 분석해내고 이걸 갖고 토론하고 절에 토론하고 해서 이거 한문으로 추약이 되어 있으니까 억수로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방 아비달마 체계뿐만 아니라 모든 북방 대성 불교 교학의 도구서직이 되는 아비달마 구사로는 고집 멸도의 사성제 입당에서 제법을 심도 깊게 설명하고 있는데 특히 제법의 모습과 성질을 여실히 드러내는 고성제와 그 원인이 되는 집성제에 초점을 맞추어 제법의 자상 혹은 고유성제의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됐죠?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가 체육을 한 겁니다. 대충 제법의 자상의 측면 고유성제의 측면을 억수로 강조했고 자신있게 자기들은 그걸 분석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무상고 무화의 보편적 성질 즉 공상을 무시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말입니다. 처음에 특히 우리 할인원에 있는 선생님들이 구사론에도 공상이 강조돼서 나온다 이러니까 처음에 안 믿더라고요. 설치 있는 것만 강조해 안 믿더라고요. 두고 보자 이랬거든요. 점점 읽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공상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요. 딱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밑에도 밝혀있지만 무상고 무화를 이야기 안 하면 그게 어떻게 불교입니까? 그렇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설치 위해서도 똑같이 뭡니까? 자상을 그렇게 강조하지만 자상을 이렇게 강조하고 강조해서 분석해서 보면 공상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무상고 무화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다면 천부당 만부당 말이다. 열반과 열반을 실현하는 도타검도 매우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강조점의 차이일 뿐이지 남북방 아비달마 아비달마는 모두 자상을 통한 공상의 확인으로 정리할 수 있다. 해탈 열반의 실현을 강조하지 않는 불교가 이 세상 어디에 존재하는가 됐죠? 그래서 아비달마 구사론에서도 공상은 강조되고 있습니다. 못 믿겠다 이런 분들은 읽어보십시오. 공부하십시오. 공부. 아비달마 구사론 한번 보십시오. 재미있습니다. 어렵긴 억수로운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비달마 책에는 자상을 통한 공상의 확인 이렇게 되고요. 그렇지만 우리 반냐 중간의 입장은 뭔가 그 밑에 나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문단에 위에서 세 번째 주로 보면 아비달마 아비달마 특히 아비달마 구사론에서 보듯이 북방 아비달마가 이처럼 제법의 자상의 입장을 너무 많이 강조하였기 때문에 반냐부 특히 용수 선생님의 제법 모하로 특징지어지는 공상을 치우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됐죠? 위에는 자상을 통한 공상의 확인 밑에는 뭡니까? 반자 중간은 뭡니까? 공상의 직관 그렇죠? 왜냐하면 자상은 너무나 그때 당시로 보면 공부를 많이 해서 그게 되기 때문에 뭡니까? 그런 거 할 필요 없다. 바로 뭡니까? 공을 채득해버리면 된다. 공상을 채득해버리면 된다. 이렇게 해서 공상의 직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에도 계속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되어 있고요. 쭉 넘어가서 219쪽 6번에 가유나 신류라는 방법론으로 법을 봐서는 안 된다. 앞에도 다 나온 겁니다. 제가 여기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초기 불교부터 아비담마 아비담마 이래까지 부처님이나 직계자들은 법을 가유나 신류나 하는 기준으로 절대로 살펴보지 않았다. 아비담마 에서는 법의 찰라생 찰라멸을 강조하였다. 오히려 찰라생 이기 때문에 단견이 아니고 찰라멸이기 때문에 상견이 아니다. 찰라생 한다는 말은 아무도 없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일어난다는 말은 단견 혹은 단멸론을 거부하는 겁니다. 찰라멸 이라는 말은 멸하기 때문에 영혼이 존재한다는 이것도 아니잖아요. 찰라멸은 상견 혹은 상주론을 부정하는 겁니다. 찰라생 찰라멸로 단상 두 가지 극단을 극복하는 겁니다.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유의법들을 일어난과 사라짐의 입장에서 관찰했지 결코 있다 없다는 관점에서 관찰하지 않았다. 특히 그래서 우리 상위대 제2권에는 가짜야나 고타경에서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말씀 가짜야나 고타경은 뭡니까 특히 북방에서 지금 우리 최고의 읽히고 있는 성철선님이 지으신 성철선님이 법문하신 걸 가지고 백일법문 나온 거 있잖아요. 그 보면 성철선님이 제일 앞에 중도를 초기경에서 인용하는 게 뭡니까 가전연경이죠. 여기서 제가 선한 가짜야나 고타경이라는 원이름은 가짜야나 고타인데 우리는 이 이름이 줄여서 가짜야나라고 불러지고 있고 가짜야나가 중국에서 뭐로 정착이 됐습니까 가전연으로 음력이 됐습니다. 바로 이 가전연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짜야나한테 가짜야나 세상의 일어남을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는 자에게는 세상에 대한 없다는 관념이 존재하지 않는데 됐죠 일어난다는 말은 없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이렇게 되고 세상의 소멸을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는 자에게는 세상에 대한 있다는 관념이 존재하지 않는데 그렇죠 그래서 일어나고 사라짐을 가지고 뭡니까 유무라는 극단을 딱 척배해봅니다. 그래서 굉장한 이야기잖아요 유무 양 극단을 극복하고 소위 말해서 중도를 표방하는 초경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경으로 우리 북방에서 특히 우리 성철선님께서 인용하고 계시는 경이 바로 이거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그냥 넘어갑니다. 한번 꼭 개인적으로 한번 읽고 은밀 한번 해보십시오. 이처럼 일어남과 사라짐으로 세상과 제법을 보지 않으면 있다거나 없다는 유무의 상견이나 당견에 빠지고 만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을 통해서 뭡니까? 등등해서 중론에서는 우리 팔불 중도로 쓰라잖아요. 일리 거래 유무 단상을 여긴 것이 중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고 이 말 자체가 이미 뭐를 이야기합니까? 찰라생 찰라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찰라생 찰라멸은 상속입니다. 그래서 찰라생 찰라멸과 이것의 상속은 불교의 불교 이론의 대표적인 거기입니다. 그래서 찰라생 찰라멸과 상속 허름 이것 두 가지 들이대면 어떻게 됩니까? 불교의 모든 관점이 다 정리가 된다. 이래 되면 되죠.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불교에서 말하는 무화의 윤회도 결국은 찰라생 찰라멸과 상속으로 다 설명이 되어버립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꼭 너무 빨리 확 결론을 내리려 하지 마시고 두고 두고 한번 음미해 보실 것을 거듭해서 권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넘어가겠습니다. 또 넘어가서 그 다음에 다음 장으로 220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220쪽에서 중요한 부분만 제가 한번 짚어드리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우회 네 그렇습니다. 저쪽에서는 가유라는 말은 안 쓰는데 우리 반려 중간에서 말하는 걸 꼭 이야기하자면 그렇다고 앞에서도 그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네 그렇죠.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가유로 찰라생 찰라멸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여기에 의미 부여를 하지 마라. 그렇죠. 그래서 가유로 했다고 보고요. 저쪽에서는 이것은 법의 모습이다. 법의 모습이기 때문에 저쪽에서는 가유라는 말을 안 쓰고 오히려 제법 무하라는 말을 썼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찰라생 찰라멸의 상소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가 알겠습니까. 법이라는 정해진 실체가 없는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쪽에서는 무하 혹은 실체 없음으로 이야기했고 반려 중간에서는 가유 인쪽으로 표현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초기 불교하고 아비달마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석해 주면 억수로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그런데 이쪽에서 있잖아요. 그렇게 보는 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저는 아주 오히려 반려 중간이 풍부해지고 오히려 폭이 진정한 대승이 돼서 초기 불교 아비달마까지도 다 쓸어 안을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220쪽 위에서부터 둘, 넷, 여섯, 일곱 번째 줄에 보면 이 일체로 표현되는 혹은 온처개근재현으로 설명되는 존재나 세상은 찰나 생멸의 상속이 아니고서는 불교적인 설명이 불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줄 한번 끊어놓고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법으로 해체된 상태는 저는 계속해서 220쪽 맨 마지막 문단입니다. 가유나 신류라는 방금으로 보면 곤란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있잖아요. 우리 대승에서 우리 반냐중관하고 유식의 입장 이런 걸 비판적으로 쭉 보고 있습니다.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냥 쭉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넘어갑니다. 220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거기 보면 찰나라라 무엇인가 나오죠. 지난번에 다 했습니다. 했는데 또 한번 보겠습니다. 찰나 문제는 중요하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찰나는 상주론도 아니고 단멸론도 아니다. 일어나고 사라지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말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됐죠. 멸한다는 말은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멋진 말입니다. 생멸로서 유무 양극단을 척파해버립니다. 그게 우리 가전전경부터 해서 초기경에서부터 나타나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생멸의 문제를 보지 유무의 문제를 보지 않는다. 그래서 찰나는 상주론도 아니고 단멸론도 아니다. 이랬습니다. 남방의 아비담마와 북방의 아비담마에서는 찰나를 법을 찰나가 뭐냐 찰나가 뭐냐 찰나가 뭐냐 이런 걸 우리가 아비담마하고 아비담마를 통해서 보면 이렇게 딱 데피니션 정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법의 고유성질을 드러내는 최소 단위의 시간 이렇게 저는 정의합니다. 이거는 제가 정의한 겁니다. 저는 앞으로 분명히 평가받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한 것이죠. 찰나님 법에 대한 논의가 거의 전무하다 보니까 그런 거죠. 저는 이거 억수로 남자로 고민해서 다른 거 다 참조하고 이렇게 해서 정의한 겁니다. 찰나가 뭐냐 찰나는 법의 고유성질을 드러내는 최소 단위의 시간 제가 이렇게 한글로 풀었다 뿐이지 사실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 밑에서 보다시피 구사론에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한글로 살짝 돌려서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법의 고유성질을 드러내는 최소 단위의 시간 했습니다. 154번 바로 밑에 그 줄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서류를 제휴부에서는 찰나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하면 하나의 법이 지닌 온갖 상 하나의 법이 지닌 상이 뭔가 하면 모든 분께서 그렇지만 특히 서류를 제휴부에서 뭐를 강조합니까? 우리 소위 말하는 생주이멸 그렇죠? 지난 번에 제가 한 번 말씀드렸죠? 법이 일어나서 사상을 격류해서 사라진다고 하는 거잖아요. 처음에 일어나는 단계를 생 그 다음에 머무는 단계를 주 바뀌는 단계를 이 소멸하는 단계를 멸 됐죠? 우리 생주이멸이라는 말은 우리한테 억수로 익숙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구사론 이런 데서 보면 다 소위 말하는 찰나라는 법에 적용되는 겁니다. 찰나라는 법은 생주이멸의 사상을 가진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찰나를 어떻게 정의하는 거면 하나의 법이 지닌 온갖 상 즉 생주이멸의 작용이 모두 이루어질 때 됐죠? 한 법이 일어나서 머물고 바뀌어서 사라지는 이 과정을 찰나라는 겁니다. 됐죠? 일법이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하나의 법이 자신의 모습을 전부 드러내고 없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을 찰나라는 겁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맞죠? 제가 응태리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풀어보면 그렇습니다. 하나의 법이 일어나서 뭡니까? 자신의 고유성질을 전체를 다 드러내고 없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을 찰나라는 겁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법이 지닌 온과상 즉 생주이멸의 작용이 모두 이루어질 때를 찰나라는 겁니다. 이렇게 정의하고 그 다음에 또 뭔가 하면 법 즉 존재 자체를 획득하고서 무관에 바로 소멸하는 것 됐죠? 찰나가 뭔가 하면 법을 획득하고 바로 소멸하는 것 됐죠? 법을 획득한다는 말은 뭡니까? 법이 일어나서 고유성질을 드러내고 사라지죠. 우리 탐욕 이란 뭡니까? 바로 탐욕이라는 이것이 일어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고도의 이것은 뭡니까? 멀끓이 홈파는 것이 고도의 현미경을 가지고 법을 점점점점 스토로 모션으로 팍 찍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법은 일어나서 머물고 바뀌고 사라지면서 뭐를 드러냅니까? 자신의 고유성질을 드러내고 바로 뭡니까? 바로 그 다음에 사라지 버리잖아요. 됐죠? 그래서 여기서 무관이란 말이 나옵니다. 우리 무관 등무관 이런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말 그대로 한치의 틈도 없다 이 말입니다. 전법과 후법 사이에는 어떻게 됩니까? 한치의 틈도 없다는 겁니다. 전법이 멸하면 0.0000001초 뒤에 후법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무슨 말인 거 알겠죠? 전법이 사라지면 한치의 차이도 없이 바로 뒤법이 일어나는 것을 무관 혹은 등무관 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됐죠? 법 법 뭡니까? 즉 존재 자체를 획득하고서 무관히 바로 소멸하는 것이라고 찰라를 정의합니다. 이런 걸 보시고 그래서 저는 법의 고유 성질을 드러내는 최소 단위의 시간이라고 찰라를 풀어서 설명하고 있다. 됐죠? 됐죠? 네. 네. 아 그런 내용 감사합니다. 이런 지적은 억수로 좋습니다. 네. 됐죠? 그래서 찰라는 법의 고유 성질을 드러내는 최소 단위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아비담마 하면서 이런 정확한 출처를 어디에 나온다는 거 있잖아요. 상자부에서 어디에 나온다는 그 정도만 알고 고유 성질을 드러내는 최소 단위의 시간으로 계속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정확한 출처를 못 찾아냈어요. 있잖아요. 논서적인 근거를 어디에서 봤는데 봤는데 이 정도 못 찾아냈거든요. 그래 하다가 이번에 구사론 읽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딱 구사론에서 이 구절을 발견하고 대한민국 만세를 불렀겠어요? 안 불렀겠어요? 왜? 이런 거 희열하면 안 되는데 화두가 잘 들려서 기분 좋다. 이래야 되는데 저는 어쨌건 할 수 없는 똥을 넣어도 개도 안 먹는다는 개도 뭡니까? 번역가와 학생을 학문하는 스님들의 똥은 개도 안 먹는대요. 너무 독해가지고 냄새가 하도 났어요. 냄새가 하도 구리갖고 그렇다고 그러고 번역한 사람은 모두 다 지옥 같다고 옛날에 또 옛날에 선사선생들은 그러라고 그랬어요. 제가 꼬라지를 먹으니까 그런 말 안 하지 하지요. 그렇죠?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뭡니까? 저는 수자 출신이나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갈지는 모르지만 저는 맨 마지막 돌아갈 때는 나는 선빵이라고 지금도 계속 이런 말을 어디서 못합니다. 하면 뭐라고 합니까? 에이씨 그런 말 말하지 말고 지금 바로 갚이지 이래 하거든요. 사실 그 말 맞지 않으면 그 말이 맞다는 것까지 저는 잘 압니다. 그렇죠? 무제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딱 그렇다고 언제가 될지 모르고 그게 바로 지금이 될 수도 있고 이번 겨울철이 될 수도 있고 다음 여름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정말 봉암사 한번 가고 싶어요. 정말입니다. 우리 선님들한테도 널리 이야기합니다. 저는 82년도 봉암사 살고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82년 봉암사는 지금 완전히 다르게 고치다 그래요. 고치기 전입니다. 그때 봉암사 최초로 묵암사 최초로 묵암할 때거든요. 최초로 묵암할 때입니다. 그때 우리 67명인가 살았거든요. 그런 것부터 해서 정말 봉암사에 대한 그거는 큽니다. 벌써 82년도니까 30년 전이잖아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지금 시간은 없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찰라고 그 다음에 찰라도 그래서 고정불변한 게 아니다. 찰라도 생주멸 혹은 생주이멸 혹은 생멸이라는 찰라도 안 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찰라도 고정불변하는 신류적인 그런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면 찰라도 흐름일 뿐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223쪽 그래서 두 번째 문단이 그 위에 보면 223쪽 제일 위에 쪽으로 보면 찰라를 아찰라로 적을 수 있고 아찰라는 다시 아아찰라로 아찰라는 다시 아아찰라로 이렇게 쪼갤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아찰라로 쪼개버리면 법이 가지는 고유 성질을 대륜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전문수로 표현하지 않은 것이다. 됐죠? 줄 쫙 끊으십시오.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관점이며 아비담마 논사들이 법을 대하는 엄정하고 치열한 자세이다. 그러므로 불구사의 적통이라고 자부하는 상자부에서의 찰라는 절대로 상주론이 아니다. 찰라도 흐름일 뿐이다. 이렇게 되면 아마 중간학파의 가윤화 가법의 입장과 거의 같은 입장이겠지만 대충 저도 똑같이 아까 스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상자부에서는 이런 찰라멸의 법들을 두고 가윤이 신륜이 하는 관점에서는 관찰하지 않는다. 그것은 상자부 입장에서 보면 가윤이 신륜이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쭉 해서 똑같은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세 번째 문단의 맨 마지막 거기 보면 아비담만은 이렇게 법들을 찰라와 흐름으로 멋지게 설명해낸다. 찾지요. 거기 아비담만은 법들을 찰라와 흐름 즉 찰라와 상속으로 설명해낸다. 여기에 줄 하나 쫙 끊으십시오. 그래서 이것은 상주론이니 단멸론이라는 양도논법으로 왈구하려는 것은 초기 불교부터 전개하던 불교 교학의 가전 입장에 대해 전혀 무지한 오히려 극단적이고 그런 방법론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됐죠. 그리고 저는 한국 불교의 그런 기대 제가 반려중관의 입장을 조금 비판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반려중관을 폄하한다고 생각하지 말을 줄 것을 저는 당부하고 싶다. 이랬습니다. 저는 반려중관의 직관을 좋아하고 존중한다. 왜냐하면 다만 무화의 천명이 없으면 그것은 불교가 아니기 때문이며 지금 논의하고 무상고 무화를 통찰해야 여모의 욕 해탈 구경해탈직을 열어서 해탈지만을 성취하고 깨달음을 실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반려중관에서 이야기하는 우리 공의 체득 무화의 체득이 불교의 목적입니다. 됐죠. 그래서 목적에서는 아비달마든 반려중관이든 똑같다는 겁니다. 무화를 체득해서 여모의 욕 해탈 구경해탈직을 실현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론에 있어서 조금 다르다. 아비달마는 그죠? 분석을 중요시한다. 그죠? 분석을 통한 그래서 제가 앞에 뭐라고 했죠? 그죠? 분석을 통한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했고 그죠? 그렇지만은 반려중관은 직관을 중시한다. 그죠? 분석을 중시하느냐 직관을 중시하느냐 이 차이지 결국은 목적은 뭡니까? 무화의 체득입니다. 그렇게 보면 뭡니까? 공무아의 무화공을 체득을 강조하고 강조하는 반려중관의 입장은 뭡니까? 대단히 대단히 아주 많이 많이 존중받아야 됩니다. 그게 제 기본 입장입니다. 스님들이 그렇게 꼭 받아들여주시면 대단히 대단히 정말로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12연기 좀 들어가려고 했는데 못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오전 강의는 마치고 오후 강의에서는 우리가 12연기에 대해서 동직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2연기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고 좀 생소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선 제가 제 나름대로는 쉽게 해서 한 번 중요한 점을 나름대로 팍팍팍 강조하면서 한 번 오후 시간은 12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유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2시간 동안,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 들어주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이거로서 오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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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